에이블 테스페인은 위켄드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이다. 2010년 말에 테스페인은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만든 몇 개의 곡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후 2011년에 걸쳐 9개 트랙으로 이루어진 3개의 믹스테잎을 발표했다. 이듬해 컴필레이션 앨범인 트릴로지를 발표하였는데 믹스테잎의 음원들을 편곡한 30개의 노래와 3개의 추가 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음반은 리퍼블릭와 그의 레코드 레이블인 엑소에서 출시되었다. 2013년 싱글 음원 출시 형식으로 데뷔 앨범인 키스랜드와 라이브4를 발표했다. 앞서 싱글 차트에서 탑5에 오른 싱글 언드잇 이수록된 두 번째 앨범 뷰티 비하인드 더 매드니스는 빌보드 200에 처음으로 진입한 앨범이 되었다. 연이어 싱글인 더 힐즈와 켄트필 마이페이스를 발매했다. 이 두 곡은 빌보드 핫 r&b 송 차트 탑3로 동시에 진입하는 기엄을 토했고 이는 전무한 최초의 업적이었다. 더불어 그는 한 차트 상위권에 두 싱글 음원을 올린 역사상 17명뿐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다. 셀레나 고메즈와 사귄적이 있다. 헤어진 후에 위켄드는 콜아웃 마이 네임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이후 2020년 셀레나 고메즈는 위켄드의 콜아웃 마이 네임에 답장하는 듯한 콜링 유어 네임 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수부니어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테스페인은 1990년 2월 1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스카버러에서 자랐으며 외동 아들이다. 그는 1980년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 온 그의 부모 메이 케이 코넨과 사마레이위 자식으로서 에티오피아계 캐나다인이다. 테스페이의 어머니는 간호사, 케이터링, 야간 학교를 포함한 여러가지 일들을 했다. 그는 소울, 콰이어스톰, 힙합, 펑크, 인디록, 포스트펑크 음악 등을 들으며 성장했다. 테스페이의 아버지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고 어머니 또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유년 시절은 할머니와의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테스페이는 유창한 아마라어를 구사한다. 아마라어는 그가 말을 뗀 첫번째 언어였다. 그의 할머니는 에티오피아 전교회에 그를 데려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의 이력이 있다. 테스페이는 17세의 나이에 그의 같은 크루 멤버와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그의 무대 이름을 더위큰트라고 지었다. 더위큰트, 위철자의 이, 가빠진 것은 캐나다의 이미 더위큰트라는 이름의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고자 수정한 것이었다. 토론토에서 위큰트는 프로듀서인 제레미 로즈를 만났다. 그는 더위큰트라 이름 붙인 R&B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뮤지션 커티스 산티아고에 맞추어 진행하려 한 후 로즈는 그의 곡 중 하나를 플레이했고 테스페이가 즉흥랩을 덧붙였다. 이때의 인연으로 둘은 함께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 로즈는 위켄드의 세 곡을 프로듀싱했는데 What You Need, Loft Music, 그리고 The Morning 이라는 곡이었다. 위켄드가 랩을 입힌 다른 곡들은 로즈가 결국 고사했다고 한다. 로즈는 그가 프로듀싱한 트랙들을 대중에게 인정받으라는 조건하에 위켄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2010년 11월, 위켄드는 더위큰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그 곡들을 업로드했지만 처음에는 주목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토론토 출신 래퍼 드레이크가 그 곡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도 위켄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그 후 그 곡들은 피치포크 미디어와 뉴욕타임스와 같은 곳에 보도되기도 했다. 2011년 3월, 위켄드는 그의 웹사이트의 9번 트랙 믹스테이핀 하우스 오브 발론스를 무료로 공개했다. 이 믹스테이핀엔 일란젤로와 닭 맥키니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하우스 오브 발론은 음악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2011 폴라리스 뮤직프라이즈의 10개의 후보곡들 중 하나로 오르기도 했다. 7월, 위켄드는 그의 투어 공연을 시작했으며 토론토의 모드클럽에서 첫 번째 공연을 펼쳤다. 1시간 반으로 이뤄진 그의 공연을 통해 그는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갔다. 그의 다음 공연은 토론토의 몰슨 케네디안 암피시어터에서 있었다. 그 무대에서 드레이크와 합동 공연을 펼쳤고 2011년 7월 31일에는 드레이크의 두 번째 오브 이오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다. 여름 내내 언론은 위켄드가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트위터를 통해 소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1년 8월 18일에는 위켄드의 두 번째 믹스테이핀 써즈데이는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디지털 음원으로 발표되었고 음악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1월 21일에는 그의 세 번째 믹스테이핀 에코스 오브 사일런스가 공개되었다. 위처럼 2011년에 발표된 세 개의 믹스테이프는 벌룬스 트릴로지 앨범으로서 찬사를 받았고 위켄드의 팬층은 점차 늘어갔다. 2012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노래하고 있는 위켄드 2012년 4월 위켄드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을 통해 미국 투어를 시작했다. 그는 그의 팀과 같이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고 공연은 뉴욕에서 정점을 찍었다. 뉴욕에서의 두 번의 공연은 모두 매진되었으며 롤링스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위켄드와 그의 투어밴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프라임에버라 사운드 페스티벌, 런던에서의 와이어리스 페스티벌, 파리와 브리셀에서의 콘서트 등 유럽의 주요 페스티벌에서 계속 공연을 해나갔다. 런던에서의 그의 데뷔 공연에서 그는 케이티 페리와 플로렌스 웰치를 포함한 수많은 관객 앞에서 마이클 잭슨의 더티 디아나를 리메이크한 노래를 했다. 6월에 벌룬스 트릴로지는 8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같은 해 말에 정식 발표되었다. 2012년 9월 위켄드는 리퍼블릭 와 계약하면서 그의 크루인 엑스오와의 합작 부자를 약속했다. 컨필레이션 앨범인 트릴로지 가 11월 발표되었고 믹스테잎의 리마스터 버전과 함께 3곡을 더 수록했다. 또한 프로듀싱과 하우스 오브 벌룬스 위수록된 3곡의 작사는 로즈가 맡았다. 트릴로지는 캐나디안 앨범 차트에서 5위 이후 에스빌보드 200에서는 4위로 랭크되었다. 곧이어 11월 bbc는 위켄드가 사운드 오브 2013 여론조사에서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2013년 5월에 트릴로지는 미국 음반산업협회와 뮤직 캐나다의 플래티넘 디스크상을 받게 되었다. 토론토에 있는 메시홀에서 공연을 하는 위켄드 2013년 5월 16일 위켄드는 9월 10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스튜디오 데뷔 앨범 키스랜드 위 타이틀 트랙의 첫 공연을 펼쳤다. 또한 belong to the world 와 live for 는 드레이크의 피처링과 9월에 시작되는 가을 투어 공연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키스랜드는 음악평론가들로부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u s 빌보드 200에 2위로 출발했으며 9만6천장을 팔았는데 이는 그 주위 1위를 차지한 키스 어번에 퓨즈 보다 겨우 2천장 부족한 수치였다. 위켄드는 또한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의요 s t에도 참여했으며 시아플러가 부른 ostv 두번째 싱글 엘라스틱 하트를 피처링했다. 2014년 2월에는 비욘세의 싱글 drunk in love 를 리믹스 했으며 그의 관점에서 비트를 수정하며 그만의 스타일로 부른 새로운 버전은 커버곡 그 이상이었다. 2014년 6월 26일 위켄드는 9월과 10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미니 가을 투어 king of the pearl 투어에 참여할 것이며 스쿨보이 q와 젠 에이코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발표는 위켄드가 그의 신곡 오프턴 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투어에서 그가 더 많은 신곡들을 발표할 거라고 추측했다. 7월 20일 위켄드는 9월에 시작할 투어를 홍보하며 또 다른 트랙 king of the pearl 을 발표했다. 9월 30일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와 함께한 love me 하더 가 발표되었으며 곧이어 빌보드 핫팩의 7위에 랭크되었다. 11월 23일에는 2015년 개봉한 그레이 의 50가지 그림자 라는 영화의 삽입곡 und it 을 발표했고 빌보드 핫팩 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위켄드는 2015백 어워드 에서 엘리샤 키스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2015년에 시애틀에서 열린 범버샷 에서 공연하는 위켄드 2015년 5월 27일에는 위켄드가 신곡 더 힐즈 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위켄드의 두번째 스튜디오 앨범 인 챕터 위 첫번째 싱글곡과 마찬가지로 더 힐즈 역시 디지털 음원으로 공개되었다. 더 힐즈 공개된 직후 빌보드 핫팩 에서 20위로 진입했고 곧이어 그 주위 가장 뜨거운 신곡 으로 올랐으며 지금은 차트 1위로 뛰어올랐다. 또한 공식 발표한 싱글곡 외에도 세 곡이 온라인에 출시되었다. WWDC 에서 위켄드의 공연이 있던 6월 8일에는 발표된 트랙 중 하나인 can't feel my face 가 두번째 싱글곡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 곡은 빌보드 핫팩에서 24위로 출발했으며 곧같은 차트의 1위를 차지했고 그것은 위켄드의 세번째 옵텐 달성이자 미국에서의 첫번째 1위 등극이었다. 7월 4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서리에서 열린 fvded in the park 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했다. 2015년 7월 마지막 주 빌보드 핫 r&b 순위에서는 위켄드의 곡이 1, 2, 3위를 차지했는데 can't feel my face 는 1위, the hills 는 2위, und it, 2, 3위에 랭크되었다. 이로써 그는 빌보드 차트의 1, 2, 3위를 모두 휩쓴 역사상 첫번째 아티스트가 되었다. 애플의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 론칭 행사에서는 위켄드가 드레이크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5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애플은 애플 뮤직 cf 두개를 공개했고 그 cf에는 위켄드와 존 트라볼타가 같이 출연했다. 2015년 8월 28일에는 위켄드의 두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beauty behind the madness가 공개되었고 빌보드 200위 1위를 차지했으며 처음 몇 주간은 41만 2천장에 달하는 앨범 판매고를 달성했다. 이 앨범은 2015년에 발매된 앨범 중 53만 5천장을 기록한 드레이크의 if you're reading this is too late 다음으로 가장 성공적인 앨범이다. 또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1989 이후로 3주 연속 빌보드 200위 1위를 차지하는 앨범은 처음이었다.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옵텐에 들었으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위켄드는 시카고에서 열린 랄러파루자 를 포함한 수많은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서면서 앨범을 홍보했다. 8월 20일의 위켄드는 그의 새로운 앨범을 위한 북미 투어 더 매드니스 펄 투어 2015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1월에 시작했다. 그 투어의 오프닝은 트래비스 스콧, 뱅크스, 할시가 장식할 것이다. 8월 24일의 위켄드는 카니에 웨스트가 프로듀싱한 텔리우어 프렌즈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9월 둘째 주의 위켄드는 거의 7년 만에 두 개의 노래가 동시에 빌보드 탑 3에 들은 첫 번째 남자 가수로 기록되었다. 올해 위켄드는 벨리의 마이트낫 미크 밀스의 플린업 그리고 트래비스 스콧의 프레이사 러브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했다. 위켄드는 또한 디스클로저의 2집 앨범 카라칼의 콜라보로 참여할 것이다. 10월 11일에는 여배우 에이미 슈머와 함께 SNL의 게스트로 참여했다. 얼마 후엔 아리아나 그란데와 러브 미 하더 콜라보 공연을 펼친 후 위켄드에 단독 공연이 있었는데 TV쇼에서 솔로 가수로서 퍼포먼스 한 것은 위켄드에겐 처음이었다. 위켄드는 많은 음악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베테랑 아티스트인 베이비 페이스는 위켄드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했다. 나는 정말로 위켄드를 좋아하고 그가 누구와 작업하든지 r&b와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절묘히 섞는 방식을 쓰는 게 아주 좋다. 앞으로도 미지의 음악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장르가 촉망되는 일이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원하는 건 이런 뮤지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드레이크는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위켄드에 대해 그는 내가 들어본 가수 중에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그와 같이 완전함을 갖춘 사람의 음악을 듣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나는 그가 자랑스럽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나에게 있어서도 정말 좋은 친구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카니에 웨스트는 그의 트위터에 위켄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닉 조너스는 퓨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솔로 2집 앨범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위켄드를 꼽기도 했다. 위켄드는 최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2015에서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신인 가수상, 올해의 노래상, R&B 부문 남자 가수상, R&B 부문 앨범상 등의 후보에 올랐으며, R&B 부문에서 남자 가수상과 앨범상을 받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또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2015에서는 올해의 여름 노래상, 최고의 남성 뮤직비디오상,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상이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